역시 앞집어야던다고!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야! 아, 디저트 홍미도 80! 야, 얘가 8점! 민호 6미터! 키드 문서 6미터 되면 이긴다! 파이팅, 파이팅! 야, 그럼 2번이 엿을 나가면 아빠의 entreg기 좋죠? 미안, 2번이면 안 됐네! 예에에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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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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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각이 아닌데, 민호 이기면 표정 잘 봐요. 야, 지금 우리는 러딩맨이지만 지금 민호는 거의 드림팀이야 지금. 민호야, 민호야, 민호, 민호야.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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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많이 뛰었어 많이 뛰었어 잘했어 잘했어 빨리 헌드 빨리 헌드 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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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주목해주세요 자! 제발 몇샷? 많이 뛰었더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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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예! 아! 아! 이제 마지막 조건관이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런닝맨팀이 2대1로 앞서기 때문에 가시면 굉장히 유리한 몽가가 주어질거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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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지금 쟀어 예! 설모잖아요 아 이것도 공격수비구만 공수야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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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골라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간 동안 수비를 시작합니다. 일시정지 많은 신호가 나오면 공수가 교대되는 타이밍입니다. 보전에서 바로 다시 공격과 수비가 교체됩니다. 귀여워요? 우리 이래요. 안녕하세요. 나 어떻게 풀지? 저희 설리는... 머리... 하나, 둘, 셋!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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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가? 회의! 야, 어디로 가? 야, 어디로 가? 아, 이거 무슨 말이면... 회의! 잘 수고하라, 아들아. 감사합니다.